애초에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대선 이제 3주도 안 남았어 3주도 우린 돈만 대고 북에서 다 공작하기로 했는데 뭐가 어려워? 성과에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까지 다 죽일 수도 있는게 안기부야 아니 이 기수사 전체를 간첩 소굴로 만들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여차 5살 해 쏘지 마세요! 쏘지 말아요! 끝까지 나랑 함께 가는건 너무 위험해 감사합니다